많이 계신데... 그렇게 생긴 분들이 짬을 잘해요. 숨은 거 진실이란 걸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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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.. 엄청 차고... 머리 긴 꾸데루들하고 싸웠거든요. 대충을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각교들을 다 내가 잡겠다... 동양수가 무섭습니다. 아 더 무서워. 이거 스포츠로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... 쌈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열이 프로가 됐어. 아니... 밥이 아니고 쌈이니까... 아직까지 팔씨름, 발씨름 겪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시작!